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광역보석감정과 앵두금승분분속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광역보석갤러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흥의 해안로 167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보루카브너드 희귀 블랙다이아몬드로서 40kg이 넘는 대한민국 최초의 다이아몬드로 승인받은 보석간별서가 쾌관적으로 승인된 희귀 다이아몬드, 다결정 다이아몬드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확인해보면 어느정도나 지금 나오는지 양을 한번 체크해보면 얼마전에 5150캐롯에서 1109g이니까 5545캐롯이 되는거죠. 5000캐롯이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르려다 하다가 5000캐롯이 안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고 현재로서는 저희 기술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전이라서 이렇게 하고 지금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자체적으로 보석감별을 할 것이며 이건 블로그에 올립니다. 가격은 기존 가격, 그람당 1억이 넘는 공시가격에서 예외적으로 이거는 사업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판매하는 것이라서 예외적으로 도매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은 20억에서 시작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흥정을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분할로 다른 어떤 건물로 대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업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054-275-1309, 02876-0975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면으로서 화산재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 SIC와 다양한 성분으로 인한 나노다결정 블랙다이몬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희귀 블랙다이몬드죠. 보석 가공을 하다가 이 부분은 자연스러워 놔두는 게 낫겠고요. 운속 포스가 있는데 운속을 아직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생겨버렸네요.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그먼트 하산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하산재가 아니에요. SIO2가 하산재 성분되고 SIC와 SIO2 일부가 섞여 있는 것이지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승인받을 수 있는 거죠. 경도가 10이고요. 아주 튼튼하게 야무지게 생겼죠. 날카로운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르카고나더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승부분석소 광역보습갤러리카페였습니다.